세미 이노베이션 어워드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세미 이노베이션 어워드는 반도체 산업을 이끌 새로운 기술, 제품을 개발하거나 국산화에 주력하여 반도체 산업에 기여한 회사,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세미 이노베이션 어워드, IONS 이문기 대표, 귀사의 기술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뛰어난 성과,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공헌에 감사드리며 이 상을 드립니다. 세미 사장, 아즛만호차 대독 안녕하십니까. IONS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문기입니다. 이번에 제가 수상한 세미 어워드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격려를 해주시고 지원해주신 세미 조연대 대표님, PSK 박경수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IONS는 반도체 산업 분야에 30년 가량을 몸담고 있었고 국가 기반 산업인 반도체 성장 발전에 위약하지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0년간의 회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투자에 힘쓸 것이고 현재 반도체 소재 및 부품 국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보다 앞으로의 70년을 위해 맡은 바 자리에서 노력하는 IONS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미 어워드 수요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